자, 리모델링 싹 했습니다. 됐다, 됐다. 이 중문을 진짜 잘해 놨네요. 중문이 너무 예쁘죠? 이게 딱 같이 형으로. 같이 형으로 맞아요. 산이 그냥. 너무 좋아. 아니, 뷰가. 우와. 이거예요. 박수? 그래, 이거죠. 이겁니다. 뷰의 규제입니다. 여기지. 뷰 너무 좋아. 이게 뷰지요. 이거 보러 평창동에 오는 겁니다. 여기가 북한산. 북한산이 쫙 보이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또 산이 있죠? 이게 북악산. 양쪽으로 산이 보여요, 양쪽으로. 송제봉으로 쫙 내려다보면 평창 전체가 쫙 보여요. 전망이 좋은 집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채광이 기가 막힙니다. 채광이 쫙 들어와서 저기 주방 벽을 탁 쳐요. 채광 좋다. 저 주방 벽 챙겨봐. 예쁘다. 집이 약간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또 느낀 게 뭐 이렇게 또 어떻게 꾸미실지는 모르지만 음악을 듣는 라디오라던가 여기 음악 있어야 돼요. LPA던가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LPSV는 감성 너무 좋죠, 이거 보면서. 혹시. 나의 어제에 그대가 있고 나의 어제에 그대가 있고 나의 어제에 그대가 있고 그대는 나의 미래다. 어울리는 노래들이 있더라고. 어울리는 노래들이 있어요. 우린 많이 털었는데. 너였다면 너야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뷰들이 네 집이 된다면 말이야. 이 집이다. 아 호강하셨네. 뭐야 날로 먹었네. 아 춤을 췄어요. 저 이문에 맞춰서. 기술자들 불러놓고 지금 음악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집의 이름을 미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집이 또. 중요하죠. 평창이 밝았느냐. 얼쑤.